한국국토정보공사 흡수 여름 근데 이거 먹고 배고픈 거 같아 그렇지 않냐? 돈 갔어? 어디 갔어? 돈 통과 5분 간'T냐? 내가 조그만 거 먹을게. 내가 조금만 먹는다며. 응? 내가 언제? 내가 조금만 먹고 있는 거야 지금? 치즈 안 갖고 와서 다 올렸어 치즈는 갖고 와 여기 중간에 있어 너 배고프겠다 한 4개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더 시켜먹을 거야? 뭐 먹을 건데? 한 더 시켜먹을 거야? 한 더 시켜먹을 거야 한 더 시켜먹을 거야 이광이 부러웠어 이 많은 걸 처음 느껴졌어 한 더 시켜먹을 거야 한 더 시켜먹을 거야 한 더 시켜먹을 거야 식초 없었냐? 냉랭해 고춧가루 육 центр 고춧가루 이제 맛있다. 아까 진짜 밍밍했지? 신이야? 신이죠? 몰랐어요? 되게 오랜만이다. 아까 인사했잖아, 오빠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다르다. 안녕, 신이 안녕. 언니! 새해 복 많이 받아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하세요, 패틀링. 신이꺼 보고 샀지? 이거 또 사. 이게 뭔지 몰라서 아세요? 이거 덮개. 그냥 덮개야? 그냥 덮개. 이거 좀 알려줘봐요. 이름 다시 알려줘요. 정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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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한테 카메라 영업을 당했다. 어떻게 안 좋아해요? 영상 돌리고. 맛있어. 어. 그게 잘 어울리지. 맛있어. 아니, 제가 사 봐. 아니, 아니.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3, 2, 3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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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계속해서 너무 맛있게. 어, 그러니까. 맛있다면 맛있으면 맛있다 안되. 하루종일. 왜 이렇게 기저분하게 하는거에요? 누구야, 이거 이렇게. 누구야, 이거 이렇게. 이거 누구야, 빵빠래. 햇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고기묵국 소고기묵국 맛나 무슨 수프야? 궁금해 완전 소고기묵국 소고기묵국이야 소고기묵국 소고기 소고기묵국 소고기묵 소고기묵국 소고기묵국 반장 마켓스 만원짜라고 여기 진짜 해적 맛탱이야 여기는 와 봤어? 근데 와서 떡볶이랑 김밥 먹고 아 진짜? 육회먹어요 자맷집 자맷집 밖에 없어 인사트 인사트 신났네 이거 열면 되잖아 이거 나 언니들 니재희 언니 누구야? 나 12시에 나왔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고 많아 먹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났네? 이거도 맛있어 진짜 배고팠어 완전 맛있어 뭔가 되게 고기맛이 많이 나 잘 먹으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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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맛은 맛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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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유부 하나랑 김밥 하나 주세요 겨자 좋아하니까 딱 찍어야죠 고춧가루 канале 뭐 3번째는? 우리 골라요 언니 미쳐봐 근데 배불러 언니 왜이렇게 먹고 살까? 어떻게 먹을 수 있어? 이거 꽤 배부른 냄새가 아니야 그치? 좀 돌아다니고 3시까지 브레이크 타임까지 좀 기다렸다가 동산시장 가자 이때 1스푼 남았습니다 맛있지? 이거 생각했다 응 이거 집에 가자 엄마들에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먹어? 엄마님 둘이 모녀잖아 모녀 모녀가 모녀 어머니 가져다 드려? 서로를 놀리는 재미에 살지만 제일 많이 당할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아지 그 다음에 나아지 어 언니 놀린다 왜이래? 이렇게 미쳤다 뜬다 이렇게 맛있겠다 고춧가루 비벼줘 비벼줘 비벼줘야죠 계란같이 계란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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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가실게 여기 4분 2분지 4분 실시간이 여기저기 움직이는지 그냥 손님 잡고 이렇게 백조 한잔 마시지 백조 한잔이나 이게 못먹겠어 맛없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한입 봤어? 못 봤어 비벼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응 있더라고요 영상이에요 재밌는 거 먹었어 전 쓰면 진짜 잘 먹어요 슬퍼졌어 깻잎 좋아해 좋아해 진짜? 난 상추쌈보다 깻잎은 더 좋아해 맛있다 맛있다 남았나요?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랑 같이 다니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나 혼자 잘 들고 다녀 나 혼자 잘 들고 다녀 솔직히 누구나 괜찮은데 너무 커 너무 관심, 집중이에요 다른 converts 손상추 나 혼자 잘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날씨도 안좋아요 너무 쉬워 웃음 고음